엄청난 중간XT 근데 엄마 내 예예 지금 턱에 응 지금 따로 장수하시는거 있어 예 장수하고 있어요 근데 터에 지금 사자가 징쳐 예 그럼 손님이 끊친단 말이야 예 밀릴 때는 거기 도깨비터야 도깨비터 터는 예예예 근데 자꾸 지금 상문이 치고 들어온다 그래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누구 동기관 돌아간 사람이 있어? 예예 자꾸 문 앞에서 현관 앞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자꾸 그래 아 네 동생이요? 응 내가 갈 길을 못 가고 지금 중천에 떠돈다 자꾸 그러거든 아 동생이요? 응 갑자기 모르겠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자기 명을 다 어쨌든 다 못하고 간거야 갑작스레 예예예 저랑 말하는 도중에 아파났거든요 말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냥 그리고 엄마네는 원래 신이 있단 말이야 예예 동생이 우울증이 있었단 말이야 예예예 심했어요 그리고 약먹는 것도 있었고 아 그럼 시동생인가요? 둘이 있어 둘 예 시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둘이 있어 지금 결국 잘못하면 또 사자가 또 치울친다고 그래 자꾸 사자로요? 그럼 또 한 명 또 누구 또 간다고 그래 잘못하면 젊은 여자 데리고 간다고 자꾸 그러거든 아 그래요? 응 집안에 자꾸 우안이 겹치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그러면 시집 시집 숙고랑 친제 숙고랑 다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 양쪽으로 다 지금 다 징치고 엄마는 4주에 돈은 벌었다고 해도 돈이 다 털리고 없단 말이야 예 저 작년에 사기 V2순간에서 다 날려버렸어요 그니까 엄만 모아놓으면 나가야되고 모아놓으면 나가야되 꼭 일 터져 아 네 맞아요 그게 엄마네 신뿌리가 있단 말이야 원래 누구 하나는 네 무당이 나와야되 양쪽 집안이 신이란 말이야 시댁뿌리도 그렇고 아 시댁이나 친제 숙고나요 그리고 엄마도 원래 몸주가 신이란 말이야 대신 몸주란 말이야 아 그래요? 그니까 장사를 풀어가는 거야 아 장사로요? 응 이건 나쁜거 아니야 장사를 풀어서 사업으로 다 풀어가야되는 그건 맞는거고 아 그래요 그럼 선생님 그 지금 꽤 하는 가격이잖아 안나가겠습니까 내놓은지가 꽤 오래됐는데 나가지않고 있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올해까지는 더 버텨야된다고 자꾸 그래 아 가계가 매매가 안되겠습니까 응 그리고 또 금액조적을 좀 더 내려야되는데 빨리 팔고 싶으면 가격을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 그래 지금 시기에는 더 내려야되 엄마 더 내려야되 안그랬으면은 원래 따지면 네네 응 요거 올해 1월, 1, 2월달이라든지 작년 11월달이라든지 그때 넘어갔어야 돼 예 그냥 뱀직하다가 안되고 계속 그런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응 그때 움직여서 탁 치고 갔으면 그때 털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고생 안해 그게 내 운이야 내 운 아 운이 운해서 이렇게 맞고 운도 그렇고 터에서도 지금 맞고 지신에서 터 터는 선생님 너무 안좋다 해가지고 좀 정성을 들었었거든요 터에서 원래요 그리고 저렇게 동길신하고 시동생하고는 어쨌든 잘해서 길갈라 보내줘야지 저 기왕풀이랑 동생이 남동생은 원래 1월달 돌아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전부 다 할건 다 했거든요 형제관들이요 같이 모아서 모르겠어요 아직 다 권한이 풀리지 않았다고 자꾸 그래 자꾸 춥다고 하니까 전화 통하는데 자꾸 춥고 그리고 원래 동생이 시동생이 무슨 따로 약 먹었던거 있어? 속이 매실거리고 그래 암요? 아 친정 동생이 그랬어요 친정 동생이야? 네 친정 동생이 암 해가지고 두가지 암 그리고 머리 아픈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머리 아픈거는 시동생이 우울종 해가지고 시동생이 좀 그랬었는데 친정 스쿠가 친정 남동생이 대상암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거야 한 분은 머리 아프다고 그리고 자기 막 살기 싫고 우울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저렇게 아파서 저렇게 이런것들이 원래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냐면 엄마네는 이 신이 있단 말이야 신을 재워가면서 저분들을 풀어냈어야지 그냥 길갈라서 저 사람들만 풀어서 될게 아니라 신을 재워가면서 저 사람들을 길갈라줘야지 엄마네 뒤로다가 괜찮은거란 말이야 아 그렇습니까 응 그래서 원래 친정은 업이 있어 대감 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사업하고 장사하고 하는게 맞아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있잖습니까 저 가게가 나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선생님 장사는 하면 괜찮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는 떠니깐 오래 하진 못한다 자꾸 그래 네 가게가 좀 떠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까지는 자꾸 버티래 올해까지만요 올해까지는 버티고 운력 10월달 동지달 넘어가면 그래도 운기가 돌아가서 팔릴 또 인간은 자꾸 가게는 안되는 자리는 아니야 엄마 아 가게는 안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응 근데 나하고 연이 다 된거야 저하고요 응 지신이 뜨잖아 나하고 밀어내니까 그니까 이런 자리는 나가 나가 그니까 마음도 안서 지금은 나가면 네 제가 마음이 풍떨어진 상태에서 그니까 뭐야 지신하고 엄만 나가도 옛날같이 그 마음이 안든단 말이야 엄만 일 시작하면 끝을 본단 말이야 예예 맞아요 근데 지금 가봐 거기 가면 하기가 싫어 지금 시작하니까 제가 가게에 정성을 많이 들었는데 가게가 안나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터에다가 어쨌든 조금 더 빨리 움직이려면 부적이라도 붙여놓고 응 몰라 근데 거기다가 비방 쳐놓은게 자꾸 두개 있다고 그래 네 비방 쳤었어요 응 무슨 두가지를 비방을 쳤다고 그러는데 무슨 뭐뭐 거기다 갖다 놨어 다른 물건을 갖다 놓은게 있대 네 그쵸 부적 부적 거기에 부사님이 와서 부적 붙지우고 갔었었거든요 부적 말고 무슨 뭐 갖다 놓은거 없어 명태 명태는 고사 지낼때 한거 아니고 네 고사 지낼때 명태 그 다음에 없는데 갖다 놓은거 거기 뭘 자꾸 터입구에서 아니면 북어 머리를 어느쪽 방향 봤어 그때 부사님이 북어 바깥집 현관문 있는 장으로 놓더라구요 옛날에 지금 3년 전에요 뭘 모르겠어 자꾸 쫓아낸다고 하길래 아 그래요 응 나중에 기회되면 네 그럼 지금 북어 머리가 카운터를 보는거에요 아니면 밖을 나가는거에요 바깥으로 나가는거에요 그러면 손님을 내쫓는거지 아 앞으로요 그럼 그거 없어버릴까요 선생님 그거를 어쨌든 안으로 돌리든지 차라리 빼버리든지 아 빼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네 아니지 그렇게 하면 무척대고라면 안되고 네 이제 어디 하나 물어봐야 정확하게 잘해서 왜냐면 지금 손님을 쫓아낸다고 라는거는 네 뭐냐면 어차피 대감이 네 머리가 바뀐거야 뭐냐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머리가 아 무척대님이 가게에 정성스대면서 무척대님이 그게 해놓고 갔었거든 너무 답답하니까 가게들 야갈로 수단 방법을 다 알고 있거든요 저가지고 자꾸 이 방법 저 방법 쓰지마 그러면 비방이 자꾸 역효과 난단 말이야 아 그래요 누가 좋다고 해서 뭐 갖다 놓으라고 해서 또 버리라고 해서 또 버리고 또 다른거 갖다 놓고 그러면 자꾸 털을 흔들어 놓는 것 밖에 안돼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면서 좀 더 엄마가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마음을 잡아 올해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잡고 움직여서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 하나 정확하게 믿어가면서 잘 털을 달래면서 움직이면 그래도 올 보다는 내년에 낫다고 자꾸 그래요 아 원래 선생님 그리고 제가 마음이 이렇게 떠있으니까 제가 마음을 안전시키려고 요새 초하러 오고 보름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그 앞에다가 막걸리랑 메밀까를 메밀 넣고 다니고 괜찮습니까 메밀을 어떻게 넣은건데 막걸리 두 병에다가 메밀 한모 이렇게 장사 영업 끝나면 보름날고 초하루날 가게 영업 끝나면 놓고 그냥 가거든요 시내로와서 버리고 그거 나쁜건 아닌데 굳이 초하루 보름때마다 하지마시고 원래 할 때 메밀 물에다가 돼지고기 반근을 갈아서 넣고 메밀에다가요? 돼지고기 반근을 갈아가지고요? 네 좀 묽게 해서 거기다 막걸리를 넣고 안으로 갖고 들어가면 안 돼 밖에다 네 안에 들어오면 부정탄단 말이야 아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뭐 제발 와 닿게 해달라고 저거 그거는 마음으로 비는 거니까 그리고 도깨비가 메밀 목을 좋아하니까 해서 굳이 두 번씩은 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하고 그리고 한 번은 그러니까 금음날이 되면 네 거기다가 저걸 쑥 태우는 쑥 있잖아요 네 쑥 한번 해서 쑥 돌려내 그러고 나서 막걸리 대접하는 안에서 안에서 부정을 다 풀어내야지 안에서 응 그래가지고 밖에 막걸려고 이렇게 놀아보야 되냐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움직여놓고 한 번은 잘 모르겠어요 굳은 했다 하지만 저렇게 둘이 같이 하나는 머리 아프다고 들어오고 하나는 막 자꾸 그러니까 잘 달래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동생 남 동생은 어떤 식으로 달래야 될까요? 원래 진호기를 해줘야 되는거에요 진호기를 진호기가 뭐에요? 지방마다 다 달라요 뭐 시킨 곳도 있고 저 밑에 원래 밑에 지방은 다르기도 하고 우린 서울지방은 진호기라 그래 사람이 죽으면 10대왕을 문 열어서 들고 가야된단 말이에요 네 앞에 길잡이를 해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동생은 아팠잖아 네 병꼬는 그러니까 병꼬는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시동생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울증이 온 거야 네 우울증이 그래서 그래서 그런 그게 자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죽을려고 했던게 그래서 이렇게 응? 자꾸 약을 한 번에 그 사람이 한 번에 죽을려고 그 전에도 죽을려고 했었어 시동생이 네 두 번 더 시도했었단 말이야 옛날에 네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몰라 한 번에 팔 끊으려고 했었대 네 여러 번 해서 근데 이렇게 팔이 다 안짝나 있단 말이야 네 응 그리고 결국엔 어쨌든 모르겠어 목도 지금 조여갖고 그래서 머리가 터지게 아픈 거야 아 그래요? 응 그래서 이런게 자살은 응? 한 번에 안 풀려 엄마 아 응 그래서 구능을 잘 풀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때 그때 돌아가실 때도 해봐야 좀 풀어주긴 풀어줬거든요 풀어줬는데도 그러니까 한 번에 풀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자살하는 거는 3대를 망친다고 그랬어 아 그랬을까요? 응? 그마만 그 어뷰 많이 져 놓고 간 거야 하 선생님 죄송하지만 자식 한 명만 보면 안 될까요? 누구? 어 94년 이름은 되지 마요 누구예요 얘가 딸이요 딸 얘는 인간에 상처가 또 많아 아 상처가 많아요? 응 그리고 마음을 못 잡아 머리는 좋아요 네 응 근데 지 학업을 다 못 간다고 자꾸 그래 아 그래요 취재생활을 하는데 응 취재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응 얘는 더 공부했어야 돼 공부 더 해야 돼요? 응 사주 팔자가 아 그래요 그래서 인간복보단 자기옴을 열어야 된단 말이야 사주에 장기군요 응 그리고 얘는 원래 출생에다가 엄마가 많이 빌어줘요 응 애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파서 그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응 많이 빌어줘야 돼 그래야지 애가 그 고비고비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한 번씩 머리 아프다고 안 해? 딸이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딸이랑 소통 안 해가지고 응 그리고 자꾸 마음 잘 움직여서 하는 거 왜냐면 제가 혼자 근심 걱정을 갖고 지가 풀어내려고 하는 게 많아요 거기요 고민거리는 좀 있는 거 같아 해야 되네요 응 그래서 그런 걸 조금만 들어서 자꾸 왜 속이 깊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응 근데 자기가 잘못 삐뚤어 나가면 안 되니까 마음 잘 잡기 아 인간 잘못 만나면 안 돼 아 우리 막내 딸 한 번만 봐주시면 될까요? 응 걔는 원래 제 조갈에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 막내 딸이요? 그리고 얘는 외국 나가는 게 19살 응 좋은 사주래요 좋은 사주예요? 응 외국 나가야 좋은 사주 외국 나가야 멀리 나가서 자꾸 지 꿈을 펼치라고 자꾸 그러잖아 아 안 그러면 얘는 원래 신이 있어 사주 팔자에 아 막내 딸이요? 응 아 그래서 엄마가 이런 애들은 차라리 자꾸 뭔가 지 정확한 걸 해서 명예 가져야 돼 아 아 응 어디서 움직이면 괜찮아 일단은 엄마가 어쨌든 잘해서 응 응 응 잘 끊어놔야 이거 어쨌든 저승에서 죽은 사람들 하나는 어쨌든 병 꼬고 하나는 어차피 악상이잖아 응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은 근데 한 번 끊은 게 아니라서 더 그래 응 살려놓으면 또 지르라고 또 지르라고 그럴게 응 어 응 그래서 그러면 저희 남동생이 선생님 아픈 아파서 돌아가신 남동생 지금은 잘 돌아가서도 좋은 데가 있는 거 아니네 선생님 아직은 응 세 번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세 번은요 그럼요 응 세 번은 풀어줘가지고 선생님 응 잘 그럼요 해줘야 돼 그래야지 엄마 알없이 남동생이 아파서 갑자기 저만 보고 가는 거 저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속은 깊어요 남동생은 아 남동생이요 응 자기도 어쨌든 자기 마음 병을 다 못살은 거잖아 늦게 몰라 그리고 늦게 발견했대 네 병 네 맞습니다 선생님 2년 2년 돼가지고 응 좀만 일찍 발견했으면 살 수도 있었던 거야 근데 늦게 발견해서 못살은 거야 네 병원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몰라 의료사고도 한 번 있었대 네 의료사고도 한 번 있었대 예예예 선생님 있었습니다 예예 의료사고 있어가지고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동생이 그래서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살 살이 바뀌니까 어때 그렇게 자꾸 의사도 엉뚱한 거 만나갖고 응 잘못되고 응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예예 돈도 돈대로 많이 들고 그럼요 응 그래서 의료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맞습니다 네 응 잘해서 세 번을 잘 길가지 잘해줘 예 알겠습니다 무당도 잘 만나야 되고요 예예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